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데이터 리스트의 킵 데이터 타입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데이터 리스트 컬럼의 데이터 타입이 넘버이고, 이 데이터 리스트의 스트링 타입의 데이터를 설정할 경우, 해당 데이터의 타입을 자동으로 넘버로 변환하여 데이터 리스트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. 킵 데이터 타입 속성 각질 툴로 설정하면 됩니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화면 파일입니다. 오른쪽은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. 첫 번째 트리거에는 온 클릭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. 첫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, 하단에 있는 두 개의 인풋 박스에 입력된 값의 데이터 타입이 표시됩니다. 현재 인풋 박스의 데이터 타입은 스트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, 상단 두 개의 인풋 박스의 값을 데이터 리스트에 설정합니다. 즉, 스트링 데이터를 설정합니다. 하지만 데이터 리스트 컬럼의 데이터 타입은 넘버입니다. 즉, 데이터 타입이 넘버인 컬럼의 스트링 데이터를 설정하는 것입니다. 세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, 데이터 리스트의 각 컬럼에 설정된 데이터의 타입이 표시됩니다. 실제 세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, 스트링 타입의 데이터가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데이터 리스트 컬럼의 데이터 타입은 넘버입니다. 스트링 타입의 데이터를 데이터 리스트 컬럼의 데이터 타입인 넘버 타입으로 변환하여 설정하려면, 데이터 리스트의 킷 데이터 타입 속성 값을 트루로 설정하십시오.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첫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, 하단 인풋 박스의 값은 스트링 데이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여, 이 스트링 데이터를 데이터 리스트 컬럼에 설정하고, 세 번째 트리거를 클릭합니다. 스트링 데이터가 넘버 데이터로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웹스퀘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